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 아마존 머신 이미지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만든 인스턴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빠르게 서비스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사람의 인스턴스를 사용한다는 말이 좀 낯설게 느껴지실 건데 여러분들 앱스토어 생각해보세요. 모바일에서의 앱스토어. 앱스토어는 뭔가요?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이 앱스토어가 하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다른 사람이 만든 인스턴스를 쓴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서비스를 운영한다. 예를 들면 워드프레스를 운영한다. 라고 한다면 워드프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일단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인스턴스에다가 필요한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아파치, php, mysql 이런 걸 깔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공부를 해서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워드프레스를 워드프레스 닷컴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워드프레스 닷컴이 아니죠. 워드프레스에서 다운받아서 그것을 설치해서 실제로 여러가지 보안과 관련된 세팅들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상당히 고되고 힘들죠. 또 아무나 할 수 있는지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 이미 그 모든 작업을 끝내 놓은 AMI가 AMI를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바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Instances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Instances에서 Launch Instances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우리 이 화면 익숙하시죠? 그리고 이 화면에 나오는 여기 있는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부분들 사실은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전에 Instances를 새로 생성할 때 운영체제를 선택한다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운영체제도 이미 AMI라고 하는 형태로 아마존에서 여러분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제공 이미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신이 만든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이 만든 인스턴스를 이미지화 시킨 것이 바로 여기 있는 myamis에 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든 이미지를 가져다 쓰는 방법은 aws 마켓플레이스와 커뮤니티 amis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aws 마켓플레이스를 살펴봅시다. 여기 aws 마켓플레이스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찾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찾는 것보다는 구글에서 검색해보세요. 아마존, 아니, aws 마켓플레이스라고 검색하면 aws 마켓플레이스라고 뜨죠. 그럼 이런 화면이 뜹니다. 본격적인 마켓플레이스 전용 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서비스를 검색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아주 유명한 워드프레스를 여러분이 깔고 싶다. 한번 깔아보죠. 워드프레스, 엔터. 자, 그럼 워드프레스가 이미 설치돼서 바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검색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카테고리 이런 것들을 지정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워드프레스 파워드 바이 비트남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이제 비트남이라고 하는 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회사에서 워드프레스를 여러분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로 제공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은 될 수 있으면 HVM이 적혀있는 버전을 쓰시는 게 좋아요. 자, HVM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Customer Rating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의 평가나 이런 것들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운영체제는 무엇인가 이런 정보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것을 자세한 여러 가지 설정이랄까요?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Pricing Detail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Pricing이라는 것은 가격이라는 뜻이고 Detail은 세부적인 항목이라는 뜻이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인스턴스의 지역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도쿄를 지정할게요. 자, 그러면 이 도쿄에 해당되는 인스턴스들의 가격이 나오는데요. 인스턴스 타임마다 가격이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EC2 Usag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가격은 이 AWS의 EC2 인스턴스의 원래 가격이에요. 원래의 마이크로 가격이 0.02달러인 거예요. 여러분이 깨끗한 인스턴스를 직접 만든다고 했을 때. 자, 그리고 여기 소프트웨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이 이미지를 제공한 이미지 생산자에게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적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비트나미의 경우에는 이 워드프레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마존, AWS에게 0.02달러만 지급하시면 되는 거고 비트나미에겐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미지를 생성한 쪽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그 비용이 잡히게 돼요. 물론 그 비용은 그 이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뭐랄까요 그 이미지를 만드는 데 사용된 노고 그리고 그 이미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포트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가격이겠죠. 그래서 이런 아주 독특한 경제체계를 만들어놨어요. 마치 앱스토어처럼 이미지스토어를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자세한 정보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지만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요거를 다 보라고 하긴 좀 어렵고 제가 이렇게 쭉 진행해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들만 딱딱 찝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참고로 저도 뭐 요걸로 이제 워드프레스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제가 좀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실제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그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몫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리존을 선택하고 컨티뉴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생성하기 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선택사항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거기에서 여러분이 일단 버전을 선택하면 이 비트남이라는 회사에서 제공한 이미지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채소신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리존은 여러분은 도쿄를 지정했으니까 도쿄가 돼 있는 거고 만약에 다른 곳을 지정하고 싶으면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스턴스 타입 중요합니다.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인스턴스 타입을 쓰셔야 돼요. 자, 저는 이 마이크로 인스턴스를 선택했고 마이크로 인스턴스는 AWS에서 유일하게 무료로 1년 동안 쓸 수 있는 인스턴스죠. 그러니까 꼭 이걸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vcp 세팅은 수령 안 건드리셔도 상관은 없고 그리고 security group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여기 보시면 wordpress powered by 비트남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보안 설정을 이 이미지를 제공한 생산자가 권장하는 보안 설정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걸 선택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직접 보안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보안 설정을 한 다음에 여러분이 한 보안 설정을 여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전 수업에서 만들었던 여러가지 보안 설정들이 보이죠. 그래서 보니까 이 비트남이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권장하는 보안 설정은 https, http, ssh를 연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key pair는 여러분의 비밀번호에 해당되는 파일을 지정하는 건데 저는 AWS 패스워드라는 걸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에 나오죠. 그 다음에 다 모든 작업이 끝났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이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launch with one click이라는 것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an instance of the software is now deploying on EC2 라고 나오네요. 즉 EC2에 우리의 그 소프트웨어 인스턴스를 어 디플로잉 하고 있다. 예 지금 생성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할만한 정보들을 이렇게 쫙 나열해 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정보를 자세히 보고 이 이미지를 제공하는 어 프로바이더 이미지를 제공하는 생산자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매뉴얼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내셔야 됩니다. 그거는 각각의 이미지마다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다르기 때문에 특성들이 다 다르겠죠. 자 그러면 인스턴스가 정말로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다시 콘솔로 돌아가시죠. 여기에서 EC2로 가서 EC2에서 Instances로 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새롭게 생성되고 있는 인스턴스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선택한 워드프레스가 설치된 인스턴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얘가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Public DNS 즉 저 인스턴스에 접근할 수 있는 도메인을 카피해서 그것을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짜잔! 정말로 인스턴스가 만들어졌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가지 복잡한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편리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일단은 워드프레스를 만들었으니까 관리자로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관리자로 접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가 우리한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이 메시지를 보거나 아니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면 여러분에게 이메일이 갑니다. 그럼 그 이메일을 확인해 보시면 인스턴스 저 이미지의 생산자인 우리 맥락에서는 비트나미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여러가지 중요한 정보들이 거기 적혀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Show More 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에 비트나미 비트나미 쪽에서 제공하는 AWS 인증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이 있는 페이지 링크가 있네요. 이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은 다 인스턴스 생산자에 따라서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잘 판단하셔야 될 부분인 거죠.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인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How do I find my username and password 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나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찾을 수 있는가 라는 뜻이잖아요. 그 중에서 인스턴스를 인스턴스의 유저네임과 비밀번호를 찾는 방법 애플리케이션의 비밀번호를 찾는 방법 데이터베이스가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인스턴스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우리가 이 인스턴스를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생성할 때 key pair를 지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밀번호를 지정했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aws-password를 지정했거든요.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비밀번호 파일명을 썼는가 여기 key pair nam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aws-password라고 되어 있는 저것이 바로 우리가 인증할 때 사용할 예 private key 비밀번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번 접속은 해보죠. 자 우선 여기서 커넥트를 하면 커넥트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접속하면 된다라는 뜻이니까 저도 뭐 한번 해보죠. 자 우선 터미널을 가져온 다음에 자 이렇게 접속을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비트남이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우리가 aws-marketplace를 통해서 만든 인스턴스에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엔 어떻게 접속하는가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어 애플리케이션마다 어떻게 비밀번호를 찾아내는지는 다 다르다. 그 애플리케이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찾지 말고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그 이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보여주는 부분 예 상세 설명 부분에 요기쯤에 적혀있을 거니까 그걸 확인해라 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예 한번 가보죠 자 여기는 마켓플레이스로 다시 돌아봐서 자 우리가 만든 요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usage instructions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지시사항이 나와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관리자로 들어가고 싶을 때는 워드프레스의 관리자로 들어가고 싶을 때는 slash wp slash admin으로 들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slash wp slash admin 엔터 그랬더니 로그인하라고 뜨죠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default application의 administrator 관리자는 user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user라고 적으면 되고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documentation을 체크해라 라고 되어 있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문서를 보라고 하네요 뭔가 계속 핑퐁을 도는 예 느낌이 들긴 하지만 다시 들어가보면 예 여기에 적혀있습니다 어떻게 패스워드를 알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패스워드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적혀있냐면 요렇게 하라고 적혀있어요 자 여러분이 만든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거기서 오른쪽 클릭하면 인스턴스 세팅에서 Get System Log 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면 이건 뭐냐면 우리가 생성한 저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시스템이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보를 출력해줍니다 우리의 컴퓨터 키면은 막 올라오는 문자들 그런 거에요 그 중에서 쭉 내려가보면 비트나미가 랜덤하게 비밀번호를 생성하면서 우리에게 그 비밀번호를 이것을 통해서 알려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저렇게 생긴 비밀번호를 쓰면 된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저게 카피앤페스트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저는 주소창에다가 gjqsszx9j9n 이라고 입력하고 이걸 컷해서 여러분들이 카피앤페스트하면 잘 안되니까 카피앤페스트 하신 분들은 잘 되는지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비밀번호에다가 저걸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워드프레스에 우리가 관리자로 로그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방금 보셨던 그 비밀번호는 제 생각에는 괜찮은 비밀번호거든요 그걸 어딘가에 적어놓거나 아니면 관리자에 등록 들어간 다음에 비밀번호를 여러분이 바로 세팅해서 여러분이 로그인할 수 있는 비밀번호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 로그라는 것은 시스템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만 보고 있으면 이것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데이터베이스에는 어떻게 접속하는가 라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때는 일단 어 어 유저네임은 루트로 들어가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패스워드는 어 애플리케이션 패스워드와 똑같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콘솔에 나오는 요게 역시나 데이터베이스에 로그인할 수 있는 패스워드라는 뜻인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넘어가시면 되고 아시는 분들은 그냥 아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되겠죠 자 요런 그 AWS를 우리가 쓰는 데 있어서 장점은 데이터베이스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그걸 우리가 설치하지 않아도 알아서 모든 걸 다 해준다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분은 보고 필요 없는 분도 괜찮은 거예요 자 MySQL 마이너스 U 루트 마이너스 P 하고 엔터 친 다음에 아까 우리가 찾은 그 비밀번호를 여기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카피앤베이스트를 할게요 지금 붙여넣기 했어요 자 리눅스에서는 여러분의 어떤 타이핑을 해도 타이핑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믿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이 됐고 여기서 저는 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니까 비트나미에서 만든 워드프레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비트나미 언더바 워드프레스라는 것이 있네요 비트나미 언더바 워드프레스 엔터 그리고 쇼 테이블스라고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워드프레스에서 사용하는 테이블들이 이렇게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이 AWS 마켓플레이스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만든 인스턴스를 너무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설치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 솔루션을 직접 만든 사람들이나 전문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는 사람들이 세팅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마켓플레이스를 잘 활용하시면 상당히 편하고 또 안전하고 성능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빠른 속도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AWS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